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박재봉 계정으로 하는 라방은 끌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제 원소주 라방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영상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이 되어있습니다 한번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소주 원소주 인스타라이브 원소주 인스타라이브 원소주 계정으로 원소주 계정으로 제 라방을 이 원소주 라방을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박자국 계정은 끕니다 원소주 인스타라이브 Peace out 뭐야 어 어떻게 끄는거야 and now uh discard alright alright 이제 곡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소주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어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실 줄 어 물론 당연히 관심 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주시고 사랑해 줄 줄 몰라서 정말로 뭔가 음 감사하면서 또 어느정도 부담도 되면서 더 책임감도 더 느껴지면서 무게감도 더 느껴지면서 에너지도 얻고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다 이제 팀원소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같이 여러분 이게 소주를 출시했는데 뭐 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